미얀마 소식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체포에 나섰습니다. 현지 매체 이와라디 등에 따르면 오늘 새벽 유명 모델 파잉타콘이 체포됐고, 앞서 지난 6일에도 유명 코미디언이 검거됐습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는 현재 2,800여 명이 구금 중이고, 군경의 진압으로 인한 사망자는 어제까지 59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민단체들이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에 군부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 한국시민사회단체 모임은 포스코가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포함해 국영기업에 들어가는 대금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며, 군부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서명을 이달 말까지 받아 포스코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